오늘 날씨에 글람바네요 어머! 마지막 곡이 끝났네요 엔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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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니 제가 준비했죠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아까 그 예쁜남자라는 곡 아시죠? 아니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쁜남자라는 드라마에 저희가 비밥이 오이스티를 불렀었어요 예쁜남자라는 제목인데 드디어 마지막 곡인데 예쁜남자라는 곡도 신나고 재밌게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비도 오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비밥이라는 걸 밴드예요 비어 치 미스 비밥 비밥? 리멤버 플리즈 오케이? 아 오케이 땡큐 네 자꾸 안 들은 용어를 이렇게 아는 연어 공어가 이게 다거든요 이게 홍보해야 된다고요 언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밥의 예쁜남자 들으시면서 오늘 비밥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더 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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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란남자 지란남자 그래 넌 이제 잘되기 척하는 거야 난 남자 아니야 저 넌 너 have me, I don't want to know 난 그런 남자 어둠이 없이 난 좋은가 그 너랑 나 정말 넌 이제 그만 날 사랑해 부른 데서 내 맘을 또 하늘 위로 내 입술에 닿은 데서 어떻게만 미치겠어 일일이 또 없는데 자존심은 어디로 간다 사랑을 하고 싶어 니가 늘 남겨줄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난 약속해 할 사람 나만 내 인지 내가 널 지켜지 내가 널 지켜지 그뿐이야 널 헷갈려 좀 미치겠어 니 생각 안 멈춰 어쩌고 계십니까 여자들이 웃겨 내가 널 내 눈에 가겠고 앉아 아니 난 도망치고 있어 걸어 놀아 사랑은 이제 시작 너의 세상이 불을 내려 내가 널 내 맘을 또 하늘 위로 내 입술에 닿은 데서 어떡하나 미치겠어 어떡하나 미치겠어 어둠을 죽겠어 스코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다 어쩌고 계십니까 너무 사귄 하고 싶어 네가 늘 남am 같다 그래 나 하나 더 наг잖아 네가 좀 똑할 더 너의 예쁜 남자 이승 고맙습니다 디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들 조심히 가세요 네 비밥 첫번째 활동 내가 메인이야 활동을 무상히 잘 끝냈고요 오늘로써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앨범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밥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